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걸려있을 때에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떤 빛을 전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과 혼동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셨어요 또 10편 56편 13절에 보면은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지금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10편 56편 13절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의 빛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60.3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우리에 임하여 있다 이 빛을 현장에 가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14절이 아니고 생명의 빛 뭐요?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져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2절도 보면은 세상의 빛 그러면 뭐라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비춰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세상의 빛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고린도우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빛 한 곳 더 보면요 고린도우서 4장 6절에 보니까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모든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현장 살리는 캐프인데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어떤 눈이요? 현장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현장을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또 답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보고 현장에 이제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나오죠? 흑암 혼돈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 이렇게 나오죠 진짜 흑암에 덮여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도요 그게 안 보여요 흑암에 덮여 있으면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밝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굴도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두워진 상태이 있고요 인간관계 힘듭니다 흑암이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때 사회생활은 제대로 될까요? 거기도 어두움의 현장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두움과 재앙이 덮여 있는 이 흑암의 현장에 어떤 빛을요? 창조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지? 우리 집안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온 거야? 혼돈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 이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공허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1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에 뭐를요? 창세기 1장 3절에 진짜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떠나가도록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그게 무서운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현장을 봐야 될까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 근본 문제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이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다 정신 문제가 왔다 영적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가 보고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무속인들, 점술인들, 종교인들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를 움직이는 기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벌써 한 4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쓰는지 몰라요 그 MC 스퀘어라고 그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비쌌는데도 많은 부모들이 그걸 해서 아이들에게 줬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이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뇌를 좀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3단체에서 이런 거 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40년 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는 문제가 뭐지요? 감당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집중 아무리 잘해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금으로만 되는데 이미 영적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절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발전돼 나가면서 인간에게는 점점 더 어려운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 메시야 그리스도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을 보면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죠? 내필임 시대가 됐거든요 내필임 시대가 되면서 성경이 어떻게 나왔어요? 죄악이 관용한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이 관용한 그 시대 죄악하면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성 뭐든지 다 생각하죠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다 왔죠 그런데 죄는 뭐야? 죄악이라면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죄악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원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주원약을 누구에게 줬어요? 노아에게 줬잖아요 이렇게 내필임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도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 입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만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 그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또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 육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나오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 셋 개통의 언약의 사람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 개통의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오직 방주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다 뭐를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 뭐예요? 그리소의 보혈을 안팎에다 다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 그 뜻의 어근을 보면 속죄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소의 보혈의 피로 안팎에 다 칠하면 그 어떤 흙감 세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제는 바벨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탑 시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케이스별로 있을 거예요 성공했는데 무너져요 이때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갈 때에 뭐를 가져가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복의 근원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오실 땅 가난한 땅 이 언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뭐죠? 이런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줬는데 또 언약이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디예요?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지요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실제 잘 안 와닿습니다 어디에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돈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요 위치 명예의 노예가 됐고요 또 누구예요? 혹은 자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남편 아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식이 뭐 저기 하면 틀린 길로 가는데도 이걸 못 잡아줘 그렇죠? 돈을 향해서는요 아니 마약사범들이 자기 잡힐 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런데도요 돈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데 묶여 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점쳐서 이득을 내는 그래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점쟁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런데요 이 점쟁이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예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점쟁이에게 있던 귀신이 그러면은 박수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유익이 되면은 다 해버립니다 왜?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노예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수레읽기 3장 18절 방주에 안팎의 역청을 바르듯이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에 피발라라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 나와 있는 게요 이스라엘 민족만 피바르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피제사의 이 비밀을 듣고 자기 집에 피 발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런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으로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피제사의 이 원약을 붙잡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이 포로는 노예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예요? 사단이 쳐놓은 운명과 팔자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주셨죠 2사에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만회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 그 포로된 상태에서 나와 이게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임만회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가는 현장이 다 이런 현장이에요 한 현장도 틀림없습니다 다 이런 현장으로 가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어졌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에 뭘 봐요? 아 지금 현장이 이런 상태에 다 묶여 있구나 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 현장이 보여져야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음이 발견이 되어져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야지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가서 이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현장을 봤어요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지요?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보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길가밭 길가밭에다 씨를 부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길가밭에 씨를 부렸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또 돌짝밭 이 돌짝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이 신선한 공기도 독이 되고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햇빛도 독이 됩니다 그렇죠? 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복음을 듣긴 듣고 영접도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태지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 복음 듣고 복음 받은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또 뭐예요? 세상의 재물의 그런 유혹에 차 있어요 또 내 지식과 경험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복음이 이 가시뿌리에 얽혀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라지 있지요 이 가라지는 가만히 놔두래요 추수할 날 그때 불태운다고 가만히 놔두라 그래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원수가 뿌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뿌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밭은 어떻게 돼요? 이런 밭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백전사님 그 사돈 얘기하면서 이제 저하고 목 목사님 영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영권이 너무 세고 제가 영권이 너무 없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됐다고요?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표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데 기다려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린 어떤 밭을 찾냐 어떤 제자를 찾느냐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찾아요? 자 겨자씨가 있어요 이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잖아요 또 뭐 있지요? 누룩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나무가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 누룩은 가루 섬 아래 갖다 볶으니 완전히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보금을 받고 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보금을 받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보금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향력이에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보화밭 이 보화밭은 숨겨진 거잖아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숨긴 비밀 보화밭을 발견을 딱 하고 나니까 싹 덮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화밭을 발견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나 그런데 딱 덮어놓고 그리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밭을 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바울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싹 배설물로 이거 다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뭐죠? 그리소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소가 최고의 지식이야 이 예수의 보금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 다 없어도 될 만큼 이런 숨겨진 비밀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소가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제 이 그리소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신 상급을 따라가겠다 배경? 이 땅의 배경 그거 다 있었던 거 그거 소용없다 이제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저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소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누구에게 보여줘도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사람 찾아서 거기에 뭐를 세워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세우죠? 자, 그물 작전입니다 그물 작전인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보금의 그물을 곳곳에 다 던져놓는 거예요 어부들이 곳곳에 바다 속에 바다 곳곳에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 잡듯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보금의 그물을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 보금의 그물을 다 던져놓고 거기서 딱 건졌을 때 그때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건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딱 건지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수지역 곳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생명운동을 계속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현장에서 답을 주고 계속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다락방이죠 또 생명운동 속에 생명이 살아난 사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사명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명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짧은 만남 속에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들을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팀사역이에요 와 여기 뭐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도 있어요 그럼 제자 확립을 세워서 파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명자들도 일어나고 제자들도 일어났는데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산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이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할 사람이 나와요 이것이 전문사역 혹은 이것이 모임이 크게 되어진 전문 교회가 되어지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지역에 이 지역에 아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한 이유 나를 그 안산 지역에 살게 한 이유 나를 저 군산에 살게 한 이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뭐죠? 지교회 이렇게 달합방 팀사역 미션 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물이에요 이 그물을 곳곳에다 해놓는 겁니다 곳곳에다 해놓고 또 거기서 건져지면 또 이런 시스템을 또 세워가고 또 그물 쳐놨다 또 건져지면 이런 시스템을 또 세워가고 이 작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지속합니다 그 가운데 치유되어지고요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을 담당할 만한 중직자들도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기다려주면 되고요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뭐래요?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가면 됩니다 오늘 가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일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응답 보는 눈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요 대체로 갈급하죠 영적 문제가 크게 있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가졌는데도 너무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걸 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에게 답 준 사람을 따라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조심해서 방향을 어디로 틀어줘야 돼? 오직 그리스도 되게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제 참소망괴를 섬기고 있다 다 목사님 섬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방향 한 방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뭐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갈급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새로운 뭐를 찾으려 그래요 이 복음으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아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향을 좀 잘 잡아줘야 되고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충격도 빨리 왔습니다 아 오직 예수 막 충격 빨리 받았어 그런데 맨날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니 뿌리를 내려야 충격만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역사도 잘 일어나요 진짜 현장에서 역사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를 못해요? 지속을 못해 제자가 안 세워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는요 오직 그리스로 뭐 되도록요? 치유되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도와주고 응답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충성된 자도 있어요 충성된 자를 만났을 때에 자꾸 일만 시키면요 그쪽으로 빠집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이제 왜 그쪽으로 빠지게 되냐 하면요 일을 많이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 잘한다 잘한다 자꾸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 자꾸 뭐죠? 내 모습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뭐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명자들에게 주의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들이요 이 보금으로 인격까지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충성된 자들이 보금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진짜 사명자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사명자 만났을 때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들뜨고 기뻐하지 않고요 또 역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되지 않도록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사명자를 만났을 때 아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방방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가 없을 때 실패했을 때도요 낙심되지 않도록 마음에 자꾸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명자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진 사람들 중에 때로는 교육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중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물을 쳐서 이런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이때에 생명운동하고 또 사명자를 세우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 중요한 키가 누구냐 하면은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정말 강단의 흐름 타고 강단의 말씀 성취의 중인으로 서고 그리고 또 본부의 흐름도 함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결국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도록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 보고 살리고 제자 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캠프팀들이 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영적 문제 있는 자나 또 사명자나 또 충성된 자나 중직자 모두가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연론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24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먹을 때도 기도해 잘 때도 기도해 계속 지금 24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캠프 때처럼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캠프 때 만큼은 어떻게 되죠? 캠프 때 만큼은 오직 현장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직 현장을 놓고 기도해요 지역과 대상자와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24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뭐가 무너지냐 현장에 있는 이 부분 이 견고한 진들이 현장에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24 집중 기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갔을 때의 보금을 막는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캠프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현장이 보여지면 현장에 답 주고요 이 현장에 보여지면 답 주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혹시 오늘 영접한 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가 보시고요 그러면 함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24 집중 기도 속에서 오늘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는 캠프 내 안에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개인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현장이 살아나는 이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역사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캠프 팀원 모두가 24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 세력 무너지는 증거 있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영원을 열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프 팀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 한 지역 한 나라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프 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앙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캠프 팀들 이외에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 이외에 저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이외에 또 두고 온 산업과 가정 이외에 또 우리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 아멘 아멘